안녕하세요. LPGA 참가자 최연수입니다. 도예은. 강동구 선수의 즐겨치는 예술고 있잖아요. 네. 아 이거 지금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. 멘트가 똑같네. 제가 몇 번 본 거야. 그리고 지금 웰뱅 피닉스 구단님이 이 장소에 와 계세요. 미래 팀매그 입성을 위해서 본인 어필을 딱 한 것 같아요. 어필 한 번 해주세요. 이거 진짜 그냥 오는 기회 아닙니다. 구단님이 때 맞지 모르겠어요.